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마음들을 두드리리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를 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 예수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를 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 주시나니 외계한 내게 임하시오 끝까지 날 더우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를 해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를 해 주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 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를 해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를 해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를 해 주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저 rápido 여유 여유 흙'd 감사합니다.